뭐 할라고? 이이이 노브랜드 이번에 나온 카레버거인가 그거야? 응? 이제 조사도 해고 다니고 너 리뷰어로서 자세가 저거 아 됐고 쓸데없이 칭찬하지마 오늘 뭐야? 노브랜드 짜장면 진제품이야? 아이 그건 아닌데 그걸 왜 가져왔어? 요게 저였어봐 괜찮은 거 같더라고 그건 잘했네 어디서 샀어? 이이이 이마트도 판단한디 난 노브랜드도 샀지 묻는 것만 대답해라 얼마야? 1480원 싼거야? 비싼거야? 이거 면이 생면들었다니께 맛만 있으면 좋은 거 같던디 아 됐고 딴소리말고 묻는 거나 대답해 어떻게 먹어? 어우 저거 오늘따라 더 싫으네 뚜껑 열고 면하고 헌덕이 넣고 끓는 물 표시선까지 붓고 2분 지나면 물 베리고 슈퍼 뿌려서 골고루 비벼 먹으면 된대야 먹어봐 맛은 어때? 우덩면에다가 무지하게 단 짜장본법 맛 생면 쓴 이유가 있어? 생면 안 썼으면 못 먹어 짜장 컵라면 중에 비교할 만한 게 있어? 짜장본법이든 국물 빼고 설탕 세 숟갈 더는 데겄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나는 짜장본법이 그렇게 맛있더라고